안녕하세요. 트위급함 대표 백선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네팔에서 현지의 언어로 일을 하면서 언어에 대한 장벽이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트위급함을 창업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조금 낮춰주자. 그래서 저희는 핵심 기술에서부터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언어처리 엔진, 하이브리드 기계 번역기를 불려주는 번역기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번역기 모델뿐만 아니라 저희는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현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를 다른 나라 언어로 바꾸는 데 있어서, 문제시 될 만한 그런 검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회사 내부적으로 API 시키고, 그를 신경망 모델 또는 롤베이스 기반으로 검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엔진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B2B 서비스인 직콘 스튜디오도 저희는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콘 스튜디오도 저희는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콘 스튜디오도 저희는 번역 플랫폼이고요, 컨텐츠에 대한 번역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업용 문서들에 대한 번역도 이 안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B2B 솔루션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B2C 서비스인 헤이번이라는 이메일 유스레터 앱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언어처리 엔진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연구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신경망 기반의 번역기와 검수기들입니다. 구글이나 파파고 번역기와 다르게 구어체에 좀 더 잘 맞춰져 있는 번역기들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번역기 모델을 계속 학습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역기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요, GPU가 많이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GPU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비용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프코어의 IPU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은 낮추지만 퍼포먼스는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그라프코어의 IPU를 알게 되었고, 기존에 사용했던 성능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금액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요,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IPU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얻게 된 이점은요, 바로 시간이랑 비용입니다. 저희는 고객들한테 최대한 빠르게 모델을 학습시켜서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학습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학습시간을 줄이려면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의 GPU 서버들이 필요로 합니다. IPU는 금액적으로는 훨씬 저렴해지고, 여러 개의 코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GPU보다도 좀 더 인공지능 학습에 유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결론적으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퍼포먼스가 10배 이상 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IPU를 쓰는 것이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IPU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구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죠. IPU가 가진 구조상 기존에 있었던 소스코드에 대해서 코드 변환이 필요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스로 해야 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오픈되어 있는 문서들을 참고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프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문서뿐만 아니라 개개인별로 저희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도움도 주었고요, 그리고 실제 코드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같이 봐주면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코드 변환을 해주시면서 저희는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과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자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프 코어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이점을 가져다 둡니다.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 이상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프 코어는 글로벌 회사이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프 코어는 같이 성장하고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을 원하는 스타트업을 많이 찾고 있고, 함께 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프 코어와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프 코어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해외를 진출할 때 그래프 코어에 또한 도움이나 조언을 받고 같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프 코어는 굉장히 많아요.